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5월 12일자 기사입니다. 매일 열심히 걷는데 살이 안 빠져 뜻밖의 이유 있었네 라는 기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유튜브 채널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의 가난의 징표로 종종 묘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자기관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것. 열량 높고 칼로리 높은 음식은 저렴하고 건강한 음식은 비싸졌기 때문이죠. 비만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많지만 자기 몸에 맞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이고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영양 호르몬 식단, 운동 건강을 통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신간 다이어트 과학이다가 추천했습니다. 다이어트는 과학이다. 저자는 채찍단이라는 유튜버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초고효율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인체가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과 지방이며 저강도 활동을 할 때 지방을 사용하고 고강도 활동할 때는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방일, 서거지, 빨랫대로 저강도 활동할 때는 에너지 사용률은 60 내지 70% 지방을 사용하는데 반면 근력운동 혹은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90%를 탄수화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활동 측면에서는 본다면 걷기가 다이어트에 가장 좋아 보입니다. 걷기는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간 대비 사용되는 에너지 양이 너무 낮고 70kg 남성이 걷기를 1시간 소비했다면 칼로리가 280kcal이고 반면 달리기를 1시간 정도 하면 500에서 800kcal를 소모한다고 해요. 약 2배 이상 칼로리 소모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인체 운동을 시작하고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가 30분 이상 운동을 했을 때 지방을 효과적으로 소모하기 시작한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을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강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다면 체내 에너지 발전소를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을 유산소 대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좋아진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는 걷기나 조깅 수준의 아주 가벼운 달리기를 추천한다. 이 수준으로 달리기는 최대 심박수 60에서 70구간의 옆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달리기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심폐지구력 근골격계 질환 유무와 동반 질환 유무에 따라 개인별 체력 차이가 클 수가 있어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걷기 시간과 강도 속도를 정해야 된다고요. 노인들이 젊은 사람처럼 뛰면 안 되겠죠. 강교수는 걸을 때 시선을 10 내지 15cm 전방 향하고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기며 호흡은 자연스럽게 코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된다. 자기 키에서 100cm를 뺀 복복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체중은 발뒤꿈치를 시작으로 발바닥 발가락 손으로 이동시키며 걷는다. 걷기 전후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고 걷기 시작할 때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올리고 끝낼 때는 또 속도를 천천히 늦춰야 된다고 그러네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예전에는 잘 먹으면 살이 쪘는데 요즘은 잘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설탕, 지방, 탄수화물 등 이런 것들은 살이 찌고 또 값이 싸죠. 저렴하죠. 그런데 유제품이나 생선, 과일, 채소가 요새 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살이 별로 찌지는 않지만 건강식이지만 요즘 이런 유 과일, 채소값, 유제품값이 물가가 올라서 잘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너무 가난한 빈곤하면 살이 찐다. 옛날하고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부유한 사람이 살이 많이 졌는데 지금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재격관리를 몸관리를 잘 안 하니까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 종류, 당류 종류를 먹으니까 살이 찌고 그리고 소식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요요현상도 오지 않으려면 식단과 운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는 임신한 상태에서 49kg가 나갔는데 이제 살이 찌다 보니 80kg이 넘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제 60kg, 59kg로 빠졌는데 임신해서 49kg까지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살이 찐 편이지만 또 옛날에 80kg까지 갔던 경험으로 비하면 59kg, 60kg은 나쁘지 않은 체중이죠. 그런데 이제 소식을 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우유라든지 치즈 또 생선유 또 채소과일 직접 유기농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 탄수화물을 우리는 줄여요. 탄수화물 밥을 반공기 정도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만 먹으면서 반공기 정도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과일하고 채소 밭에서 난 작물들 그런 것들하고 생선하고 치즈라든지 이런 유제품을 먹으면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적당한 노동도 굉장히 건강에 체중관련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5월 11자 기사 매일 열심히 걷는데 사람 빠져 뜻밖의 이유가 있었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